이병헌씨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조화로 정말 동네 옆집을 사는 분처럼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면 오른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정면 위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씨 그 자리에 계시고요 동생 박정민씨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형제가 무대 위에서 만납니다 자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연 톤 온 톤을 맞추셨죠 두 분이 미리 사전에 협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면 봐주시고요 이렇게 잘 맞습니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형제답게 형제를 느낄 수 있는 어깨동부라든지 시선 왼쪽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약간은 짓궂을 수 있지만 저희가 또 가장 기대하는 시인 중에 한 명이 두 분이 또 이렇게 약간 권투 동작 약간 잽을 한 번 아유 좋습니다 동작 나오죠 과연 누가 이길까요 좋습니다 잠시 후에 이병헌씨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병헌씨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박정민씨 정말 춤으로 최고의 블루칩이죠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배들과 스태프들이 괴물 신인이 나타났다라고 여러분은 지금 괴물 신인을 보고 있습니다 정면 아래쪽 좀 봐주시고요 정면 위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도회적인 도시적인 역할부터 우리네 정말 늘 매일 보는 엄마 역할까지 모든 역할을 소화해내시는 윤여정 선배님 모십니다 자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후배들에게 배운다라고 말씀해주시는 우리들의 멋진 선배님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이렇게 도시적이면서도 소박한 역할까지 모든 스펙트럼을 다 보여주시는 윤여정 선배님인데요 정면 아래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면 위쪽 봐주시고요 오늘 아주 따뜻한 스웨터 위상을 입고 오셨는데요 자 어머님께서 그 자리에 계시면 우리 아들 두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온 가족이 정말 따뜻해 보이는 느낌이죠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헌씨가 몸을 살짝만 틀어주시고요 정면 봐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박정민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두 아들님께서 어머님을 좀 이렇게 호의해 주시죠 네 따뜻하게 정말 너무 좋으시겠어요 아들이 이병헌 박정민 자 세 분 네 왼쪽 좀 봐주시고요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님 입과의 미소가 떠나질 않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 감독님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영 감독님 네 시선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정면 아래쪽 봐주시고요 어쩜 이렇게 옷 색감이 오늘 이렇게 눈 오는 날에 딱 맞게 따뜻한 의상들이 입으셨는데요 정면 봐주시고요 제가 그것만이 내 세상을 외쳐요 파이팅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웃음과 감동을 선사할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 파이팅 네 이것으로 그것만이 내 세상 제작 공연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감독님과 배우분들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대 아래로 모시겠습니다 영화 그것만이 내 세상은 난생 처음 마주친